아흔 넷 Conjunctions 1 접속사 1 Wait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Wait until I'm finished. 제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Wait until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I'll wait until my hair is dry. 저는 제 머리카락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I'll wait until the film is over.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I'll wait until the traffic light is green. 저는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When do you go on holiday? 당신은 언제 휴가를 가요? 당신은 언제 휴가를 가요? Before the summer holidays? 여름 휴가철 전에요? 여름 휴가철 전에요? Yes, before the summer holidays begin. 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요. 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수리하세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수리하세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SIT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테이블에 앉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CLOSE THE WINDOW BEFORE YOU GO OUT.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으세요.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으세요. When will you come home? 언제 집에 올 거예요? 집에 언제 올 거예요? After class. 수업 후에요? 수업 후에요? Yes, after the class is over. 네, 수업이 끝난 후에요. 네, 수업이 끝난 후에요. After he had an accident, he could not work anymore. 그는 사고가 난 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고가 난 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에 미국에 갔어요. 그는 미국에 간 후에 부자가 됐어요. 그는 미국에 간 후에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행히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지구 down.